Q. 에이프라이즈 아름다운 Q. 에이프라이즈 아름다운 Q. 에이프라이즈 아름다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어려운 것 갈게요 갑시다 뭐.. 안 느껴졌어 다시 그려드릴게요 형이 그림에서 뭔지 알 것 같아요? 아니 형도 추측을 하면서 그려봐 아니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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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야 이런 거 비슷한데 우리 둘이 아직 가 야 비슷해 뭐 봐봐? 봐도 돼? 야 근데 다 비슷하게 그렸어 야 너무 어렵잖아 야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셋은 비슷하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자 지울게 잘 느껴봐 형 다시 한 번만 뭐야? 처음부터 시작한 거야? 아니요 아니요 예? 뭐야 소리도 가서 아니요 그래도 형태는 나왔어 오 여덟 번이나 짝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? 나 온 줄 알 것 같아 아 아 안녕 뭐야 뭘 것 같아 그려봐 오 그리고 있어? 나 지워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지워야 될 것 같아 야 소경중 아 한 번에 그려봐 야 괜찮은데 너 알아? 정모 알아? 형 다시 그려볼게 내가 형 다시 그려볼게 요 오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저분 근데 좋아 좋아 저분 그거야 아 저분 그거야 아 이거 엘리작 맞췄으면 좋겠다 아 아니 무슨 다리를 생각하러 그려 오케이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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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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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? 네 돼지 아니 좀 수준없는 돼지 그렸네 아 아이 형 처음에 귀걸이 그렸어 그니까 성능력이 됐어 이거 하고 이거 유치해 냈어 아 이거 보고 아 이게 뭐지? 하고 있다가 언뜻 보니까 얘가 여기로 가면 동물 하나가 나오더라고 나 처음에 반지 그린 거 하나요? 나 그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어디 뭐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캐릭터 아 근데 이 캐릭터 귀엽다 귀엽다 이거 먼저 그렸는데 그렸는데 처음에 약간 달팽이? 달팽이인 줄 알았어 아 재밌어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 문제 맞췄으니까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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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려웠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예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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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